여러분 혹시 제재라는 여자 기억하십니까? 이 한국 여자는 꽃뱀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목소리가 증거라는 희대의 개소리 취재했고 이 한녀는 남성들을 대놓고 범죄자 취급하고 꽃뱀 양해원을 선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를 본 남성분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제재는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인 살인마가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양해원 사건이죠. 이 한녀는 사람을 죽인 살인마인데 fm들 사이에 여신이 되었고 그녀의 유튜브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와 근황을 알리며 200만조 회수가 기본값인 유튜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한녀들의 무지성 응원 때문에 잘 나가던 제재는 최근 들어 수많은 한녀들에게 손절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녀들의 커뮤니티 네이트판에서 제재 완전 망한 게 느껴진다. 요즘 게스트 섭외도 잘 안되고 여기저기 유튜브만이 나가던 느세라핀도 제재 손절했더라. 다들 제재 손절하니까 2주 동안 올라온 영상 수준 보면 제작진 긴급회의 제재 브이로그밖에 없음. 영상에 유료광고도 없어졌고 엔터업계 홍보 담당자들도 제재별로라고 생각하는 듯. 이라는 글이 네이트판에 떡하니 올라오게 됩니다. 한녀들의 아이돌 제재가 퇴물이 되었다고 까는 글인데도 압도적인 추천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재 한물갖고 광고도 없고 섭외도 없어졌네. 라는 말을 우리 판녀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판녀들은 fm 성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여자들이라 제재를 욕할 수도 있다. 다른 fm하는 한녀들은 여전히 제재를 좋아해서 제재 인기에는 별 타격이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fm들의 본거지 여성시대에 올라온 제재 요즘 노잼된 것 같다. 라는 글을 보여드리죠. 실제로 제재라는 한녀는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조회수 비상대책회의나 하고 있었으며 조회수 안 나온다는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속상해하는 말을 했죠. 아주 대놓고 여초 커뮤니티에서 제재 손절한 모습을 보고 누가 비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개인적으로 제재 진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못 느끼겠다. 개인적으로 너무 소리 지르는 거 너무 민망하다. 아슬아슬하게 아마추어가 빅딜다는 모습 보는 기분이라 민망해서 끝까지 못 보겠다. 제재 나락가는 거 이해간다. 라고 말하는 이한녀. 여성시대에 2099일 방문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여성시대의 진심인 레디컬 fm 면이 제재 능력 별로라고 욕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이한녀는 지주제도 모르고 조회수 500만 돌파시. 소녀시대 21 애프터스쿨 2pm 샤이니 포미니 카라브라걸티아라 등등등. 수많은 가수를 초대해서 콘서트 열겠다 말하는데. 이한녀는 어째서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걸까요. 참고로 500만 조회수를 목표로 했던 이 영상의 조회수는 44만 회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제재를 응원하는 fm도 이제는 없어졌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제재가 망했다는 내용을 바라본 fm년들도 역시나 여자들의 멋진 우정을 보여주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재 안 본지 끄댔다. 제재 자체가 화제성 떨어지는 느낌이야. 제재 너무 지겹다 질린다. 라는 우리 한녀들의 멋진 우정의 발언들을 보시죠. 한때는 fm계의 대모님으로 잘나가던 제재는. 결국 자신을 지지해주던 돼지들이 사라지니까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참 꼴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증거 하나 없이 남성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몰아붙여 죽여버린 한녀의 인생이 잘나가는 게 짜증났는데. 이렇게 망해버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엇보는 돌아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기 유재성님 자리는 제재가 맡아놨다고 지랄하던 우리 한국여자들. 제재가 잘도 유재성님의 자리를 물려받겠네요. 제재가 진짜 유재성님 다음을 이을 국민 MC 같다는데. 우리 한녀들 영혼 보내기로 제재 국민 MC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재의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한녀들의 영혼 보내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녀 여러분들 혹시 여자들의 화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죠. 어서 빨리 제재를 향해 잔뜩 영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싱글벙글 한녀들의 제재 손절에 대해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맥주 한 캔 사 먹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크크크크크.